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UCLG 총회가 오늘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UCLG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아시아태평양지부의 날인 첫날인 오늘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부문화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이사회 등이 열렸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대륙지부별지자체회의와 지역공통의제를 다루는 민간참여회의 등 5개 트랙 등 대부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40여 개국, 24만여 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UCLG는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이번 대전총회에는 145개국에서 576개 도시에서 6152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